ㄹ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이런 분위기 조질대가 있나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뛰었구나 내가 분위기를 너무 뛰은 것 같아 아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손가락까지 있네 저것들이 어디 재밌었어요 우리 이 단원들하고 같이 이것도 딱 호흡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여기 오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리라고 우리 조금이라도 연구를 이렇게 해갖고 드리잖아 그렇죠? 그럼 박수할게요 한 번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 박수할게요 아유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각세리탈을 제가 할게요 각세리탈은 각세리가 낫는데 각세리탈을 한 번 해야 되는데 노래 하나만 하고 각세리탈을 해도 되죠? 네! 오케이? 네! 그리고 제가 그 노래 장구 칠 수 있는 노래로 디스코로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사나이 눈물로 하나 줘요 사나이 눈물 그리고 각세리 들이요 이렇게 나와서 전국 8도로 돌아다녀서 탁 보면 그냥 불러면 사람들이 밋밋하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쳐다봐요 저 새끼 가수도 아닌게 뭐 이렇게 가만히 서갖고 불러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세리탈이 다 장구 아니면 북을 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장구하고 또 북을 갖다가 선사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니까 박수하고 함성만 많이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렛츠 고음 한 번 해주시고 음악 준비되시죠 자 가겠습니다 렛츠 출발! 좀 감아주세요 형님 죄송한데 다시 들어주십시오 아우 왜냐면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멋지게 등장해서 탁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죄송합니다 형님 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표정은 저래도 성질도 더러워요 저거 잘할게요 아까 나를 중국사람 취급하더라고 저 새끼 중국에서 갔다간다고 말 더럽게 한다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뭐 가수님들도 오시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 조금 이따 빛나리도 올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렛츠 고음 한 번 해줄게요 자 좋은 기운들 받으시고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 업! 가자! 자 전달하는 기운들받았다 자 어떤 가사들이나 아시기운 안 안 한 가지 nog, 하나답って 여기까지 해 미쳤구들. 많이 사게 열심히 해 비할 수는 막내는 훈연 앞에 허니의 자리여 부를 못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